오늘은 간만에 우리 설에뱅 우리 설에뱅이랑 하체 운동을 찍을거야 인사한번 해 안녕하세요 뭐야 왜 그래 갑자기 형이 넌 찍을때만 이래 형들이 맞게 인사한번 해 설에뱅에 맞게 어? 그건 뭐야? 기술이야? 아 왜 진짜 그렇게 해? 군대들 빠졌구만 요즘 불사조여서 아 진짜 그렇게 하는거야? 아니 요즘 우리 설에뱅이 촬영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설에뱅이 왜 안나오냐 요즘 설에뱅 뭐하냐 그만뒀냐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6시 지금 6시 반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왜 설에뱅을 불렸냐면 설에뱅이 요즘 사정이 많아요 연애도 하고 그죠? 연애하는게 사정이 제일 많나요? 네? 저거 왜 올 때마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이러더라고 여튼간 여기 사정이 많은 설에뱅 오늘 불러가지고 오늘 분명히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지금 토요일날 했을텐데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데이트 못하게 조만간 헤어질거에요 야 이 연애라 함은 있잖아 여러 번 만나보고 어?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명 만나고 헤어졌다 사겼다를 반복을 하면서 진짜 내 사람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거야 지금 재산이 없어졌네 이렇게 처음 연애하는 애들은 제일 문제가 온 줄 알아? 존나 사랑해 존나 사랑해 의미 없거든 존나 없거든 의미 지금 3원에서 몇 번째인지 노이 새끼가 이거지 노이 자 갑시다 오늘 하체 뒷다리 할거에요 뒷다리 뒷다리 할거니까 일단 컬 부터 합시다 하나 둘 열 열 두개 더 네 니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해빨리 너도 해봐 해봐 대표님 몸 나온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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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12개 못하면 죽어 해 열 하나 둘 오 뭐냐? 야야 다섯개 해 해 너 해 해 해 하나 이거 너무 가볍지? 아닙니다 둘 봐봐 이렇게 놀리는거 봐봐 해 진정한 남자가 되니까 힘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설사정 사정이 많은 남자 아 사정이 생겨서 아 사정이 생겨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하 대표님 너무 힘듭니다 아 저 글 많이 쓴다 저 글 많이 쓴다 맞잖아 힘드나 행복하다 했으신다 저 사랑해 아 진짜 아 진짜 왜요? 너 사랑이라는건 아냐? 사랑이 뭔줄 알아? 사랑이 영어로 뭐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라인 레그컬 보다 시티 레그컬이 더 좋은거 같아 아 숨차 왜 아이 난쟁이 똥짜루 전화가 두번 온다는건 여자친구가 이간만에 내가 데이트였는데 대표님께 한마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뭐라고? 충격적이었다 그치 아까 진짜 충격과 공포였어 어떤거에요? 그 저 단어가 너가 그 눈빛과 그 단어가 되게 좀 역했어 뭔가 음흉했어 그치? 애가 뭐 때가 탄거 같긴 해 그치? 오늘 늑바람이 무서운거 아니에요? 나보고 얘기하는거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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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이야 몇개 하는거야 난쟁이 새끼 올리라고 그렇게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너 키 몇이야? 161.9에요 미안하다 잘하다 망고야? 누가 쟤 큰데 물 안줬어? 야 이제 장난치지 말고 이거 진짜 빨고 운동하려고 신발도 벗고 어차피 빨래는 와이프가 하는거니까 왜 웃냐 너 자꾸 너 미래야 새끼야 도시락대로 해주신다고 당연하지 고마워 잘 먹고 있어 엄청 예쁘게 담아주시죠 스티커 붙이면서 운동 좀 하고 어 그런거 더해 빨리 더해 깔끔해서 업체에서 뭐 해주신건지 없어요 더 더 더 더 얘기해 그럼 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겁니까? 아니 와이프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 와 고마워 사모님은 외모만 이쁜줄 알았더니 더해 더 더 원래 외모 이쁘면 되게 뭐 싸가지고 그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치 성격까지 그렇게 예쁘시면 그건 집에선 달라 아 아니 다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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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가정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 나 시합 준비해야될거 아냐 하악 둘 똥꼬 힘 빡 주고 마 배 힘 빡 주고 그렇지 야 야 이거 오마이갓 야 오케이 할 수 있어? 해야지 여자친구가 보고있다고 생각해 깔리면 헤어져 오늘 아 10개? 깔리면 헤어지라고 5개 못하면 헤어져 야 나는 와이프랑 연애할때 와이프 생각하고 20개씩 뻔쩍 뻔쩍 들고 했어 엄마 아 이거 하나라도 들면 진짜 사랑 인정 우와 우와 어 헤어질건가 봐 얘 잠깐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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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드 아 진짜 됐어 야 자 한 세트는 하 뭐하냐 왜 개소리가 나는거 같지? 야 넌 존나 웃기다 여자친구한테 가서 나 오늘 스쿼트 깔려서 너랑 헤어져야될거 같아 이거 영상 언제 올라왔죠? 아 그전에 헤어질게? 아니요 네 으악 아 두장 빼고 해 아 감사합니다 개빠른데 봤지 아 빼는 속도 봤지 뭐냐 뭐지? 둘 하나 더 뭐 힘 남았네 두개 더 해 두개 더 했을끼야 이동 엉덩이 운동에 가장 특화된 머신 스쿼트프레스 사이백스 구형 여덟 아홉 으악 셋 와 구슬이 아주 왜 이거 어 그 구슬 으악 둘 으악 집에 가고싶다 뭐 이거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다 이거 그치? 아니야 저도 너 씨 같은 생각이요 아까 씨 좀 컸지 그래 많이 컸지 너 내부트에서 일 몇 년 했지?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이요 이제 2년이네 네 오래 했다 그만하자 오래 했어 이거 이거 하고싶어 아 이거 끝입니까? 어 영원히 너랑 나랑 끝 아 영원히 집가던데 오케이 좋아 이동 우리 힙스러스트 하자 햄스트링 힙스러스트가 빵댕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던데 빵댕이보다 햄스트링 개입도가 더 큽니다 사실상 끝 지점까지 꽉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남자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뭔 느낌인지 알죠? 어우, 열심히 하는데? 난리 났다, 야. 야, 남달라. 야, 멋있어, 멋있어. 야, 멋져, 멋져. 신조. 야, 너 이 각도가 잘생겼네. 뭐야, 이거? 이 위치는... 오늘 깨끗이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아홉. 됐어. 할 뻔했다. 떠날 뻔했어, 오늘. 서래병 나 죽이려고 하는데. 자, 간다, 간다, 간다! 야, 멋있어, 진짜. 큰일 났네, 야. 야, 숨도 참아, 심지어. 서래병 여자들한테 DM 오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네, 너? 하필 없습니다. 그쵸, 서래병 여자친구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끼 대방출 중입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온 누나들이 다 설레하는 것 같아요. 뭐하냐? 어머, 잠시만. 진짜 이거 보낼려 했던 거. 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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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여덟, 여덟, 아홉, 아홉 보고있나? 봤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오늘밤. 지금 월미도 디스코 팡팡 딴 것 같은 느낌이야. 설혜병? 남달났어? 역시 남들이 모르는 매력 포인트가 하나씩 있었고 매력 대발산해서 큰일 났네. 온 누나들 달려붙겠네. 대학가족이 걸어가면 설혜병이야. 설혜병이 지나가고 있어. 설혜병이 와. 아까 설재훈이한테 감명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하대받지 않으려면 배선을 다해서 여덟, 아홉, 다섯. 이야, 혈관 쓰는 거 봐. 일곱, 매우 딱딱해 보이네. 이야. 어디 혈관이야? 손에 혈관 쓰잖아. 아. 설혜병 아주 딱딱해. 딱딱한 설혜병. 아홉, 여덟, 하나, 아홉, 여덟 셋, 넷, 어디서 딱딱 소리가 나는거야 다섯 여섯 뭔가 이렇게 구슬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거 같아 아 막혔다 너 막혔다고?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이거 덩트린거 아니야? 옆에 집어넣어 뭐야 이거? 뭔 줄 알지? 마사지 하는거 다 써 여섯 X됐다 이거 올 시즌에 내 몸이 어떻게 나오나봐라 지졌어 다 뒤졌어 아주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지 아홉 오케이 하자, 카프레이즈 둘 오 이거 하트 나온다 셋 내 하트를 받아라 내 하트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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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강도욕보다 종아리 좋은데? 그렇지? 나도 하트 나오냐? 네 잘 나오네 우리 와이프한테는 하지마 네 셋 넷 오오오오오오 카메라가 라더 . 8, 9, 20, 1, 3, 4 산똑기 권법 토끼 justThat was really nice 근데 이게 제일 좋아 카푸는 진짜 Una 제가 어제껏 써놓은 카푸 레이징 중에 2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8, 9, 10, 이동 이야 이제 복근 마지막 자 싹 무섭?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외병이랑 간만에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그리고 설외병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센터에 오시면 이 설외병을 볼 수 있으니까 간간히 연애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텔솔로였던 여러분들 와서 한번 비법전수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T도 괜찮아요 모텔솔로가 PT를 끊고 연애의 방법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겸사겸사 겸사겸사 꿀팁도 있겠죠? 네 안녕 뭐야 됐어요 이거 안에? 아 그거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설외병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고람 주스 뭐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